인싸 씨네? 누구랑 말했어요? 딱 말해 누구랑 말했습니까? 남자, 여자, 딱 얘기해 딱 말해 그래 방송 켰다 그래 방송 켰어 원 어 뭐야 안 나가 왜 뚱겨서 방금 안 나간 건가? 앉아놔라 맞아, 떼기 나이스 가곁사람들 중에 여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딱 말해 오오오오오오오오 아치, 내가 촉불 써서 이겼는데 풍병이 나갔다 달려govern지라역 뭔가 싸게 맞는 느낌이 아닌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aujourded me 로게되미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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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leton 오우 루키 테니 잇 루키 성공 의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랑 먹었다 오예 잠발 그렇지 아 옷 다시 보니까 뭔가 추리한거 같은데 위에 상반신을 빼는게 나을까요? 상반신 빼는게 나을려나? 오 쉣! 거질렀다 바지는 개멋있는데 뭔가 둘다 파라니까 좀 밸런스가 안맞는 것 같다 버전이 존나 이뻐고 잡아서 그런가 오 왓더픽 야이씨 이거 뭐야 지리네 어떻게 이기? 어떻게 이기? 기원 기원 하아 지린다 우와 아니 같이 합시다 아니 같이 게임 합시다 같이 게임합시다 혼자 다해 나 히터부터 까봐 잘한다 풍심! 아이고 가난이네 카운트 안나는데 두다 우와이 뭔 뭐야 렉 와 흘렸네 아 흘렸네 진짜 깨비 뭐야 다 피해 아니 아우 야 손도 못뜨겠노 오케 이기노 와 잘 꺼네 따름은데도 못때리고 와 썰렸다 아 나 점수 2점 그냥 날아가네 어떻게 다 이길 수 있지 왜 이렇게 못하지 오늘 잠시만 너무 더워가지고 옷 좀 볼 것 같아 너무 더워 너무 덥다 깔깔 입고 하니까 너무 덥다 야 데미지 너무 쎄다 아이씨 가까이 가질 못하네 흠 나이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으 으 으 미치겠네 너무 뻔하게 들어갔던가 이건데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중해보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왔던가 반시계 치고 오네 뭐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해 이거 아이가? 그 사람이 잘하는게 있고 못하는게 있네 오케 오케 왜 아우 또 들어가자 뭐야 이거? 아 이거 안썼는데? 개이득이네 이거 안썼는데? 와 오 어떻게 하지? 위에 상반신을 빼는게 나을까요? 상반신 빼는게 나을려나? 오 쉣 던질렀다 사진은 개멋있는데 뭔가 둘 다 파라니까 밸런치도 안맞는 것 같아 버전이 존나 이뻐 잠아서 그런가 어 왓 더 픽 야이씨 이거 뭐야 지리네 어떻게이지? 어떻게이지? 기원 지린다 아니 같이 합시다 아니 같이 게임합시다 같이 게임합시다 혼자 다해 Don't forget subscribe 아이고 파단이라 뚝따 우와 뭐야 렉 나이스 어어? 오오 와 흘렸네 아 흘렸네 진짜 깨비 뭐야 다 피해 아아니 아오오 야 손도 못대겠노 오케 이기놔 오오 와아 잘 꺼네 따라오는데도 못때리고 와아 썰렸다 아아 나 점수 2점 그냥 날아가네 라운드 1 파이트 라운드 2 야아 데미지 너무 세다 어어 아이씨 가까이 가질 못하네 흠 나이스 어! X땡! 우와 미치겠네 너무 뻔하게 들어갔다 이건데 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집중해보자 여기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만났다고 말하네 어떻게 만났다고 말하네 왜 이게? 반시계 치고 있네 뭐야 뭐야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뒷조합이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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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오케이 사람이 잘하는게 있고 못하는게 있네 오케이 왜? 아 또 들어갔다 Marine Quack 뭐야 이거? 아 이건선데? 게이득이네 이거 안썼는데? 라운드 2 Fight 우아 오 오 어떻게 하지 오예! 잘 죽었다 안되나 부 survival 끝 ted 와1뭐야 와 뭐야 2 맞고 컷킥은 또 처음 보네 보통 두번째 2를 기다리지 않나? 오 깨지네 나이스 지르노 전 정말 몰라서 컷킥 한거 같은데 내가 플러스인데 앙 앙 앙 앙 앙 어이 씨 먹히네 오 쉣 오 쉣 오 쉣 까비 오 쉣 오 쉣 오 예 나이스 오 오 잘 먹었다 안 막을 줄 알았는데 오 데밋 이렇게 데밋 까비 불었잖아 이씨 아 뭐야 왜 이렇게 맞아 흘렸는데 아깝다 귀여운 써보자 까비 까비 아이씨 야 야 야 야 아이씨 오와 아 아 아 기원이 왜 나가 총폭쌌는데 아 총폭쌌는데 아 까봐라 라운드 1 파이트 오 뭐야 야 대균이 뭔데 나이스 아 막았잖아 뭐야 와 카운터 와 나이씨 아이고 바보 아 아 아 오오오 럭키가이 깨터맞았지 나이스 나이스 이득 지옥이다 오오오 야 기막았나 오이 쉣 아이씨 1통 아직 확정인가 아아 아아 나 말리네 저런걸 쓰고있나 아 안앉아 안앉아 헉 안썼다 상대가 아아 참았네 그걸 레드 각 보고 있었네 별 꽝 시키려고 내가 먼저 썼다 뭐야 나이스 내가 먼저 때렸지 잘 ksi 고 마실 수 할 수 없겠니 폼 defe 하하 settling 하 r 사랑불 으아악 오 야 카운터가 않나 재미지마 와 야 이씨 절반이 날라가나 어이 통신 나이스 뭐하나 맞나 자리 바꿔 레드조심 레드조심 쉣 쉣 한방차 고갔네 잘 참았다 상대가 깨비언 아우 타투 왜 저렇게 했냐 하려면 예쁘게 하지 오예 나이스 게임하래 나이스 게임하래 와 컴보 개 잘 때렸다 저게 진짜 약하게 맞는 콤본데 공중에서 맞아서 개 세게 맞네 쟤는 저렇게 때려가지고 네이브 네이브 쟤는 안 맞노 카운트 아니죠 어게 알았노 어이 쉣 아아 카운트 해라 개 잘 때리네 죽니? 아이씨 양말 눌렀는데 헬로 헬로우 귀동님 안녕하세요 귀동 먹고싶다 어서오세요 헬로우 아이고 바보 커키 아니 이게 뭐다 센스있네요 이군데 뭐 이봐 아 아 아 아 조졌다 아 아 이렇게 타이밍이야 죽을 수 없을까 와 이걸 막나 레드있는데 와 판단 지리누 Karate H2 You W O W 뭐 하나? 오예 게이드 왜 이렇게 많냐 우와 징긴다 아유 쉣 카우 잘 났다 아 이거 왜 안되지 내가 느린거야 품질 아이고 아 앉았는데 아 진짜 앉았는데 너무 아깝다 아 벽에서 너무 무섭네 줄리아 오 왜 이렇게 막아 아 이거 너무 쎄 이거 진짜 너무 쎄 야 이 집이 미치겠다 벽에서 진짜 와 진짜 벽에서 이 집이 미치겠다 잘 모르겠어요 아 몇명 있었는데 안받았어요 레인드만 받은 네 아 나이스 야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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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힘들어 나 일찍 너무 힘들어 오 빼그 아이씨 진짜로 2점 마이너스 같은데 아우 대막았나 일부러 늦게 썼던데 좀 더 빨리 써볼까 나락막힌 데미지입니다 아이고 뭐야 아 속질했는데 이게 왜 나가 아 아 진짜 내 생각대로 안되네 저거 어렵다 줄리아 오 슈아야 이런걸 맞아? 마각판 끼우는건데 와 되네 아이씨 안잡고 아이씨 개멀리 가 어 여기서 어떻게 하지? 우와 우와 아니 이씨 아 저 중단 호밍기가 아 막 깔아도 되는거구나 내가 망치겠다 막기 시작하네 아 아 왜 빼기 아 에크님 어서오세요 줄리아 어떻게 이기죠 에크님 그렇지 이거 일어날 생각이 없어 참 어 이거 안썼는데 아 13 저거 딱딱 아이가 나이스 헬로우 김스타린티 헬로우 미친 와 여기서 코킹이 나온다고? 아 이거 벽까지 가면 너무 아픈데 이거 이거 봐요 이거 탑수가 많아도 야 이거 패치해 너무 아쿠잖아 저거 아니 저거 너무 아쿠잖아 와 이거 실화야 데미지 실화야 저게 탑수가 아무리 맞아도 저게 확정이야 아 미친 데미지 저거 아 미친 데미지 저거 필리필리핀 어 루케 데미지 왜 안한다 이거네 그렇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시계를 쳐 나이스 좋은 패턴이었다 나이스 안잡고 나이스 안잡고 나이스 안잡고 피 안안나 오예 내가 더 많이 때렸지 내가 더 많이 때렸지 와 날모 개하네 트랙이 이거다 나이스 아 저걸로 재미 엄청 몰라 벽에서 13위였나 12위였나 기사킥밖에 안됐나 왜 난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지 앙 야 이거 어떡하지 나이스 리얼리? 리얼리? 소 리얼리 어프리시애티드 땡큐 와우 홀리 오 뭐야 무슨 왓이 왓비가 게임 아 왓더 왓비가 게임 노아아아 오예 야 인마 아아아아 돌기만했는데 아아아아아아 돌고 때리는줄 알았네 진짜 이걸 안하는데 와 따라오 뭐고 여기 서야돼 풍시 바보야 아유씨 나가 죽어라 아유 저거 몇번 당할래 이 자식아 13이죠 저거 오우 저거 맞으네 오니 오림수구나 쉣 쉣 쉣 나이스 좋았다 아 좋았다 클립백 플리즈 나이스 웨이빙 나이스 오 루켓 데미지 카즈야 소 위크 오 미친 아니 아니 커킹 타이밍이 너무 비상하다 이 벽 가는거니? 가네? 데미지 아 짠손 우와 짠손을 막았어 우와 뭔데 막을것도 신기하다 일본사람도 진짜 잘하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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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때려도 너무 무섭다 대살라네 와우 좋아좋아 나이스 이거 안일을 나네 나이스 오우 이번판 시원했다 근데 아직 마이너스야 자 뭐야 와 일부러 올까봐 이렇게 뚫고 있는데 그냥 가니? 와 오예 안가다 나이스 오우샛 X2 오우샛 레드다 рег세트 레드 다 딱봐도 레드다 하아 딱봐도 레드다 해놓고 그걸 맞냐 명시라 이씨 라운드 2 파이트 이씨 흠 다 걸려라 나이스 다 걸려라 나이스 우와 아이고 하이킥 타이밍이 돌았다 지내연 아 저거 앉았어야 되는데 따라온 오예 기회다 오 나이스 루켓 데미스 예아 굿프렌드 마이 마이 굿프렌드 타스케데시멸 존나 아프다 펜치지말라고 쓰겠지 아니네 우와 이번엔 또 들어오네 타이밍이 별로네 아주 아 아 미치 하이킥 감을 못잡혔다 언제 나올지 야 이거 데미지 봐 아 실화냐고 이거 데미지 진짜 아 또 막네 아 절대 않는구나 음 피가 많아도 겁먹으면 않는구나 뭐야 돌았네 진짜 돌아버렸네 진짜 돌아버렸네 오우 위험하다 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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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아씨 하이킥인줄 알았는데 하이킥 아 몰라 이때 나와 아아 무슨 타이밍인지 아이킥이 하이킥이 아이킥이 하이킥이 하이킥 하이킥 나이스 기회다 나이스 기회다 나이스 기회다 쥬리아 예아 오오 루켓 나이스 오예아 레츠고 트래시카즈야 트래시카즈 뭐야 바이킹이 무슨 무적기인줄 아시나 시계 돌리지마 빼그 나이스 오케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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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죄송합니다 안할게요 오예 뭘 안해 또 할거야 안주고 다시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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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예 이렇게 데미지! Fucking Julia's 데미지 Here we go! Oh yeah! 나이스! 잡고? Yeah! 아! No! 포킹 월 줄리아 Very very strong Nice! 개겼다 반대방이 처음으로 개겼다 안고 샛! 으어어어어어어 아 아 미친 이걸 지나 이건 이긴 거잖아 병신 아유 개병신 으어어어 병신 이칼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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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 허어 허어 아 이 카리소 병신새끼 아우 씨 그걸 초풍 못넣어서 지내 내가 병신 아휴 내가 병신 뭐야 어떻게 막아 아니 아 개잘막네 원투 우와 빨려들어가다 1 2 파이트 도래 아 병 앉았다 나이스 아 이걸 잘 못 때려갖고 나이스 배꼽 때렸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아 집사람 아 아 진짜 안왔네 이거는 뭐야 흘린다구 오예 기임말레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야야야야 이길 수 있겠지? 이길 수 있겠지? 어 따라오구나 아 공 참가겠는데 이리 맞네 왜 노림수 오진가 진짜 오져 그만 참자 이번엔 아 바보야 다 당겨야지 아 초풍이 안나가고 오예 게이드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르키가이 아 내 점수 두개 더 남았다고 이대로 가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